이서방 아유 그러지 말고 아유 애들을 생각해야지 아니 우리 수하고 빈이 걔 벗어면서 자라게 하고싶어 아니 저기 내가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잘못했어 이서방 내가 그날 우리 그렇게 쫓아낸 것도 내가 일부러 누명 씌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빈이가 사과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사과까지 했어 진짜야 우리한테 가서 물어봐 그리고 그 안델이 그 여자 만나는 것도 내가 내가 정대로 하는 척 안할게 그냥 그냥 만나 나한테 나한테 제본한단 소리만 하지 말고 아 이서방 이서방 제발 아유 좋아 그만하자 옥수야 응? 내가 내가 이날까지 왜 살았는데 우리 진영이 어릴 때랑 똑 닮은 빈이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진영이 다시 보는 거 같아서 그 힘으로 살았는데 내가 학교 마치기 기다리다가 걔네들이 나보고 할머니하고 다가올 때는 내가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내가 가슴이 비워지는 거 같았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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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을 보내고 어떻게 해서 눈앞에 어림거려서 어떻게 해서 요나 못새로 요나 못샌다고 죄송합니다 상호 왜이래 아이고 애들 영영 못맞아 아 뭐 이서방이 지금 미국이라도 간대 왜 어떻게 기무손에서 절하게 해 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신은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봐 봐봐 저 그만하고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이거 다 이거 다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네 꼭 재혼해야 되겠으면은 재혼해 근데 우리 애들은 여기다 두고 가